강철 강철에게 네가 날 편히 보내주길 바랬으나 결국엔 나 스스로 간다 나는 이미 죽었다 내 영혼은 시안부야 또 언제 미칠지 모르니까 오늘 여기서 인생을 마감하려고 한다 너는 현실로 나가고 나는 여기서 생을 마친다 너는 인간이 되고 나는 만화 캐릭터로 남고 넌 내가 만든 설정값을 벗어나고 난 내가 만든 설정값에 갇혀 죽고 인생이 참 재밌지 않냐 부디 행복해라 연주를 행복하게 해주고 그리고 연주를 만나면 내가 살아있다고 말해줘 그 애가 슬퍼하지 않게 이곳에서 더 잘 살고 있다고 내가 그린 만화 속에서 이 곳에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일어나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